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치킨을 먹고 싶은것같아요 전복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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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오징어 너무 맛있어 추억 오징어 뛰어날때는 수입이 아니지만 다음날에 먹어서 이 새끼가 너무 잃어버렸어요 다음날에 먹었다보면 라면이 너무 맛있고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많이 먹었다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라면이 너무 맛있었어요 오징어 왜 이렇게는거야? 푹지마 초콜릿 너무 맛있어요 같이 먹죠? 이런 맛은 진짜 배불러에요 같이 먹으면 전자에 찍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오늘의 첫번째는 원두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 오돌뼈 계란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 초콜릿 너무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